인천전자랜드. 안쪽으로 트로이 브랜드브라운. 브라운이 올라갑니다. 정효근. 브라운. 피벗동작. 골밑에서 가볍게 득점까지. 브라운. 안쪽으로 정효근. 골밑에서 정효근이 해결해줍니다. 브라운입니다. 브랜드브라운. 석점포 터트립니다. 양동근. 걸렸어요. 브라운은 블록샷. 뒤쪽으로 레이션 타이리. 타이리. 링 맞고 나왔습니다. 전준범 리바운드 블록샷. 전준범을 골밑에서 가로막았던 브랜드브라운. 조시 셀비. 안쪽으로 연결. 브라운에게 완벽한 기회를 열어줍니다. 오늘도 강상재 선수가 아주 잘 봤죠. 강상재 어시스트 브랜드브라운의 마무리. 전자랜드. 외곽에서. 브랜드브라운 석점. 전자랜드의 공격 속도를 늦춰봤고요. 브라운이 다시 속도를 높입니다. 브랜드브라운. 브라운이 던집니다. 이종현을 앞에 두고 석점 성공. 6점 차로 도망가고요. 박찬이가 브라운에게. 브랜드브라운 한 번 더 가 보는데요. 이번엔 두 점이었습니다. 브랜드브라운. 강상재 브라운에게. 브라운 달리죠. 브랜드브라운 가볍게 올려놓습니다. 브라운이 잡습니다. 그리고 반칙. 브랜드브라운 중요한 자유투입니다. 브라운이 2구까지 성공합니다. 위메해 조심합니다. 마 mysteries.